아직도 DM에는 혁피형 다음 쇼미 때는 보게 되겠죠 프로듀서로 나와 애들 목걸이 좀 매겨줘 Somebody say TV 안 나오니 넌 애매추어 평생 그렇게 살 그래 그 정도 했음 때려쳐 그때 그 말 안 들은 나에게 박수 보내 이제 분신은 악수를 악해 나를 학습 고대 태도에 있어라 씹선비 랩할 땐 가스고 왜 내 태도가 역겨우면 저리 아스토에 아스토에 악 내 주머니 사전 걱정해주는 귀여운 놈들 반사 이 같은 척 가는 소리야 난 평론글 2분 전에 만든 아이들끼리 왈가 왈부 그걸 보고 있잖니 수준을 알만하군 프리스타일 랩 꼭대기 무대 위에 도깨비 나서 증명하려는 애들에겐 이게 도움되길 무게 걸진 않았지만 I got go to 왼쪽 손을 반주와 2010에는 산정규 니가 말하는 내가 망해야 하는 이유가 안 돼 아직 납득할 만한 게 한 개도 없다는 게 매년에 단독 공연에 매진을 가는 게 이제 진리법도 외워라 여전히 난 답을 태워 왼쪽 손을 찾고 다시 두 번째 게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